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민법과 중개사법의 지팡이, 민중의 지팡이 김아희쌤입니다. 35의 민법교제 3종류 구입할 수 있어요. 먼저 한 번에 끊은 이론강의 완성되어 있습니다. 합격서 요약지 강의 완성되어 있고, 지금 하는 게 좀비 기출입니다. 다음 강의노트 구입할 수 있습니다. 위 3권을 동시 구입하시거나 2권을 동시 구입하시면 할인 혜택 드리고서요. 아래 계좌번호 입금하시고, 핸드폰 문자로 아래 4가지 잘 적어주세요. 특히 과목도 민법 적어주세요. 교제 이름도 적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시간에는 민법준비기출득강 실전편 제29강을 진행하겠습니다. 벌써 실전편도 중간쯤 왔습니다. 밀리지 않고 잘 공부해주세요. 자, 오늘은 109페이지 법정지상권 보겠습니다. 자, 1번 법정지상권이 성립하는거, 성립하는거죠? 먼저, ㄱ은 저당권이 있으니까, ㄴ도 저당권이 있죠? ㄷ도 저당권, 그래서 다, ㄹ도 저당권, 다 366조 법정지상권 내용입니다. 그러면 설정 당시에 고물이 있는가 보시면 돼요. 자, ㄱ 보세요. 저당권이 설정된 토지 이외에 고물이 죽죠. 설정 당시 고물이 있어, 없어? 설정 당시 토지에 고물 없었죠? 저당 설정 당시 고물 없었죠? 나대지에 설정했죠? 그리고 고물 축조했죠? 설정 당시 고물 없으니까, ㄱ, 성립하지 않아요. 끝. 끝났습니다. ㄴ, 토지의 저당 설정 당시, 지상에 고물이 존재하고 있었네요. 성립한다, 성립한다. 설정 당시 고물이 있어, 없어? 고물이 있었죠? 성립합니다. ㄷ, 토지의 저당 설정 당시, 그 지상에, 토지 소유자여, 고물이 건축중도 성립하죠? ㄹ은 자, 공동저당 나왔어요. 그럼 철거되고 신축이 나온 거 봐야 돼요. 철거됐죠? 우리 신축, 축조자, 신축이죠? 이때는 성립하지 않죠? 그래서 정답은 2번입니다. 남칵이노트 166페이지 2번을 보시면, 법정지상권 원리는 다 똑같습니다. 갑토지에 고물 없죠? 끝까지 나대지로 가는 겁니다. 갑토지에 고물 없죠? 끝까지 나대지로 가니까, 법정지상권이든 관습상 법정지상권이든 법에서 도와주지 않습니다. 즉, 토지에 저당권이나 가압류, 압류가 들어왔어요. 그럼 나대지라, 얘들은 나대지에 돈 많이 빌려줬겠죠? 근데 그 다음 이 고물을 지었네요. 근데 토지가 강제갱미가 나왔어요. 우리 경합받으면 이 고물 법정지상권 안 도와줍니다. 처음에 나대지여서 철거되게 내버려 두는 겁니다. 그래야 나대지로 경락돼야 경락대금을 의리 높이 써서 이 높은 경락대금으로 채권자들이 채권에 계산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이제 저당권, 저당권이 이무경미에 따라 보세요. 이제 366조, 똑같아요. 성립하지 않습니다. 저당권, 설정당식 거물이 있었고, 설정당식 거물이 없었고, 후예지였죠. 그래서 법정지상권은 다 똑같아요. 앞에 366조나 관습상 이게 중요한 거 아닙니다. 성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름은 똑같아요. 법지X, 법지X. 아무튼 나대지에 저당권이나 압류과 압류 나오죠? 다 제압물권이 나왔죠? 그럼 그냥 성립하지 않는다. 모든 원리 똑같습니다. 다음 2번 문제 보세요. 갑은 그 소유인 나대지에 의뢰처당권을 설정한 뒤, 그리고 거물을 축조해서요. 만약에 법정지상권이라면, 저당 설정당식 거물이 있어서 나대지였죠. 그럼 법정지상권은 무조건 성립하지 않습니다. 366조든 관습상 법지든 성립하지 않아요. 자, 옳은 거죠? 그럼 지문이 길면 항상 딜을 벌었죠? 자, 기억은 일갈 경매를 청구할 수 있는가? 일갈 경매는 저당권 설정자, 설정자 소유 거물이어야 돼요. 나대지는 갑소유죠. 나대지. 그럼 거물도 갑소유해야 됩니다. 기억, 엑스토지에 대한 저당고시력류형 경매개시 결정전에 갑이오 A에게 거물 소유권을 이전했죠? 그럼 토지는 갑소유, 건물은 A소유. 그러면 소유자가 달라서 일가금에 청구할 수 없습니다. 리을은 제일 끝에 물 물었죠? 법정지상권 취득하는가? 취득하지 않아요. 디근도 제일 끝에 관세상 법정지상권 취득하지 않는다. 맞았습니다. 자, 리을은 제일 끝에 경매대가에서 피로비를 우선상환이 우선변제 받을 수 있는가? 그럼 리을, 저당권이 설정된 뒤, D가 토지를 매수취득했다. 그럼 저당권이 먼저 있고, 이후에 소유권 취득한 자가 제3취득자죠? 그럼 제3취득자가 토지 피로비를 제출했죠? 그럼 저당 실행되면 피로비 우선상환 받을 수 있습니다. 이게 367조죠? 그래서 정답은 4번입니다. 기억하세요. 법정지상권 나오면 나대지에 저당권이나 압류, 가압류가 설정되죠? 그럼 법정지상권 무조건 성립하지 않는다. 3번, 관법주의 설명 틀린 겁니다. 1번, 법정지상권이 성립할 때는 등기 없이 성립하죠? 근데 그건 법정지상권 성립을 물은 게 아니라 여기 뭐하기 위해서? 양도, 양도를 물어왔어요. 그럼 양도가 매매죠? 법률형이라 등기해야 됩니다. 2번, 법정지상권자는 그 재산권을 등기해야 되는가? 등기 앞에 1번처럼 법정지상권을 양도했단 말 나왔나요? 1번처럼 법정지상권을 양도했단 말이 안 나왔죠? 그러면 법정지상권은 취득할 때 등기 없이 취득했죠? 그러니까 이전이 등기 없이입니다. 등기할 필요 없어요. 1번처럼 법정지상권이 양도돼야 되거든요. 2번은 법정지상권은 양도됐단 말 없죠? 그 다음, 지상권 취득할 당시의 토지 소유자로부터 토지가 매매가 됐죠? 법정지상권이 양도된 거 아니죠? 그럼 등기 없이 성립했으니까 여전히 등기 없이 재산자에게 태양할 수 있습니다. 정답입니다. 3번, 법정지상권자는 건물 유지 사용에 필요한 범위에서 지상권이 선입한 토지를 자유롭게 사용할 권력을 했죠? 4번, 지뢰위관에서 토지 소유자와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당사자 청구에 의해서 법원이 정합니다. 5번, 동일인 소유 건물과 토지가 매매, 매매로 인하여 서로 소유자가 다르게 되었으나 당사자가 건물 철거합이 했네요. 그럼, 관법지는 임의규정 성격이기 때문에 포기할 수 있죠? 건물 철거합이 했으니까 이때는 관법지에 성립하지 않습니다. 임의규정이라 배제약정 가능합니다. 정답 2번입니다. 오늘 공부하신 내용을 상세히 보시려면, 왼쪽 영상 클릭하시면 기본편 26강으로, 29강으로 아주 상세히 공부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학교역서, 외학지 꼭 계속 읽으셔야 돼요. 그래서 기출문제집과 합격서 같이 병행해서 공부하셔야 됩니다. 오른쪽 영상 클릭하시면 전 과정을 공부할 수 있습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